열쇠를 사용하여 케이스를 열어주고 셋업성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해 줍니다. 왼쪽 하단에 숫자 00이 표시됩니다. 오른쪽 숫자 2개가 깜빡이면 현재 연도를 인, 아웃 버튼으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왼쪽 하단에 01이 표시됩니다. 왼쪽 상단의 숫자가 깜빡입니다. 인, 아웃 버튼으로 현재 원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오른쪽 숫자가 깜빡입니다. 인, 아웃 버튼으로 현재 1을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왼쪽 하단에 02가 표시됩니다. 인, 아웃 버튼으로 현재 시간을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오른쪽 숫자가 깜빡입니다. 인, 아웃 버튼으로 현재 시간 중 분을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일자 변경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넘어갑니다. 왼쪽 하단에 숫자 13이 표시됩니다. 왼쪽 상단 숫자가 깜빡거립니다. 출근 시간 중 시간을 인, 아웃 버튼으로 설정합니다. 엔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숫자만 깜빡입니다. 출근 시간 중 분을 인, 아웃 버튼으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출근 시간을 적용할 요일을 엔터키로 눌러 지정합니다. 왼쪽 하단에 숫자 14가 표시됩니다. 오른쪽 숫자가 깜빡입니다. 퇴근 시간 중 시간을 인, 아웃 버튼으로 설정합니다.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 숫자가 깜빡입니다. 퇴근 시간 중 분을 인, 아웃 버튼으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. 퇴근 시간을 적용할 요일을 엔터키로 눌러 설정해 줍니다. 셋업소 위치를 원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. 퇴근 시간 extrps이 된 뒤,EMPP Morgan, 이동시킴, 시간